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Swing 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재미있는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명 어그로 레슨입니다. 어그로? 어그로는 좀 뭔가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서 끌어들이려는 게 어그로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가령, 이병옥, 충격, 드라이버, 30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끌어들이는 레슨으로 해서 조회수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좀 그런 방법 좀 써봐야 되겠어요. 물론 어그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정말 봤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내용이 팍 해결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레슨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간혹 질문은 주셨지만 이 경사지에서 샷을 하는 방법, 옥스윙으로 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사지의 샷은 어찌됐건 트러블 샷 범주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러블 샷은 무엇이고 그리고 경사지에서 옥스윙을 어떻게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골프를 쉽게 칠 수 있는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트러블 샷 아하 트러블 샷이 뭘까? 제가 이제 10명의 골퍼에게 만약에 트러블 샷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한다면 어 뭐 평평하지 않은 데서의 샷? 아니면 러프에 들어갔을 때의 샷? 아니면 벙커 있을 때의 샷? 거의 다 트러블 샷 하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그러한 샷을 트러블 샷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저는 때로는 드라이버 샷 아니면 아이언 티샷 평평한 곳에서의 세컨 샷 이것도 트러블 샷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내리는 트러블 샷의 정의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샷이 진행이 된다면 그거는 무조건 다 트러블 샷이에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티샷 타는 게 그렇게 떨리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머리를 올리러 간 첫 번째 라운드를 나간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샷을 할 때는 심장이 쿵쾅쿵쾅쿵쾅쿵쾅쿵 난리가 날 겁니다.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바로 트러블 샷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오늘 탁 쳤는데 공이 저는 쭉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 들어와야 되는데 돌아 들어오지 않고 계속 우측으로 나간다면 야 이거 우측으로 밀리는데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굉장히 제가 힘들겠죠. 오 이거 탁 쳤는데 그냥 그대로 우측으로 나가요. 이러면 뭐 저는 샷 할 때마다 트러블 샷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퍼팅도 그렇고 만약에 오늘 내가 벙커만 하면 다 나가요. 저보고 다 벙신이래. 벙커의 신. 그럴 때는 벙커 샷이 트러블 샷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그 넓은 트러블 샷의 범주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경사지에서 옥스윙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일명 어그로 레슨. 빠방빵 어그로 레슨.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경사지 탈출할 수 있어요. 이런 주제가 될 겁니다. 옥스윙은 평범한 스윙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저는 뭐라고 하냐면 옥스윙으로 미끼도 달고 옥스윙으로 물고기도 잡고 옥스윙으로 생선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무튼 다듬기도 하고 회도 치고 아니면 다시 살려주고 뭐든 옥스윙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옥스윙은 그냥 오른발 안쪽이죠? 딱 어드레스를 했을 때 무조건 그냥 오른발 안쪽에 두는 게 기본적인 옥스윙 셋업이잖아요. 그리고 안으로 빼서 우측으로 치면 쭉 돌아 들어오는 거. 아휴 뭐 있어 그냥 공 안으로 그냥 오른발 안쪽에 두고 그냥 사이드로 뺀 다음에 딱 치면 쭉 우측으로 가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 옥스윙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많아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어그로 레슨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놨는데 공이 자꾸 우측으로 밀려요. 클럽 페이스가 여기에서 스퀘어를 잡고 스퀘어를 잡고 오른쪽에다 갖다 놓으니까 클럽 페이스가 실제로 공 위치에 있는 데는 열려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잡고 가지 말고 먼저 스퀘어를 만들어 놓고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가다가 샜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스퀘어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들어 놓고 잡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스윙, 옥스윙 트러블 샷을 가는데 안쪽에다 놨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막 발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도 있고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쳐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발이 이렇게 되는 상황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발보다 공이 낮아가지고 이런 상황도 있고 이렇게 발보다 공이 높은 상황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옥스윙의 공 위치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 상황이 되어봐야 알아요. 가령 제가 가장 지금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 페어웨이 우드 이 두 가지만 알면 쉽게 칠 수 있어요라는 영상인데 그 중에 하나의 주제와도 맞는 내용인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갔을 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경사가 있으면 무조건 어깨를 이렇게 맞춰라. 또 경사가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맞춰라.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그건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맞추면 맞출 수 있는 건 다 해. 그런데 여기에서 샷을 여러분의 수익을 할 수 있다? 이쪽으로 중력 걸리고 이쪽으로 중력 걸리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가급적 내 몸이 이렇게 기울어도 평지화 시켜라. 가령 이 무릎을 구부려서 이렇게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되어있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평지화 시킨다든지 가급적 내 몸을 평지화 시켜라. 예를 들어 예전에는 그래요. 이런 경사가 있으면 어깨 딱 맞춰주고 쫙 긁고 올려가지고 치세요. 이렇게 되어있으면 쫙 긁고가지고 내려치세요. 그런데 그거 치러 가다가 완전 낭패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사지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레슨은 가급적 경사지를 평지화 시켜라. 그게 첫 번째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사가 주어졌죠? 이런 경사가 주어졌어요. 제가 박스 하나 가져올게요. 짠! 바로 박스가 확 생겨버렸죠? 여기에서 이런 경사가 있잖아요. 경사가 있으면 이렇게 어깨를 맞추는 것도 좋은데 약간의 평지화 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편하면 편할 수는 있지만 공을 띄우고 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느낌. 이러한 느낌의 셋업을 한 상태에서 한번 스윙을 옥스윙을 해서 쳐보세요. 그럼 발이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쳐보면 약간 평소보다 가운데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지화 시켰을 때 여기서 딱 이렇게 시켰을 때 이렇게 되어있을 때 치면 여러분이 평소에 놨던 것보다는 약간 몸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습 수행을 할 때 그 위치를 기억을 해야 돼요. 계속 아 이 위치 이 위치 아 원래는 이 안쪽이었는데 공 한 개는 한 개 반 정도가 내 몸 쪽으로 들어오는구나. 그 위치를 기억한 상태에서 공이 있는 곳으로 살며시 가고 어쨌든 그 주변에서 비슷한 지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평소에는 오른발 안쪽이지만 아 이쯤에 닿았을 때 내가 지금 공이 맞았어. 그러면 여기에서 안쪽에다 두고 경사는 졌죠. 이 상태에서 똑같이 이렇게 여기서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약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발모양을 세워서 평지화 시키고 평지화 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이런 식으로 컨트롤 샷을 하게 되면 트러블 샷 아우 경사지 아우 그냥 쉽게 씹을 수 있어요. 근데 옥스윙이 일단 여러분께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나이키 슈즈가 깨알 등장했죠. 깜짝 등장했습니다. 다음 주 리뷰 가 들어있습니다. 자 리뷰 신발이 들어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 경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걸 평지화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너무 이러면 어쩔 수는 없지만 평지화 시켜요. 일단 내 몸을 어깨를 가장 편한 자세로 물론 이렇게 평소대로까지는 안 가도 내 스스로가 평지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해봤더니 지금 공은 없는 거죠. 공은 앞에 어딘가 있죠. 이렇게 쳤더니 오 오히려 평지화를 시켰더니 발 바깥쪽으로 떨어지더라. 평소보다 약간은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쪽인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떨어져요. 그럼 공 위치를 공 위치를 바깥쪽에 그대로 갖다 놓고 자 평지화 이렇게 돼 있지만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세워놨죠. 평지화를 어느 정도 시켰어요. 이런 상태에서 발 바깥쪽에 공 놓여있고 공을 타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윙을 하게 되면 평지화 작업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르막일 때는 왼쪽으로 감긴다. 그리고 내리막일 때는 슬라이스가 난다는 것은 정소리죠. 컨대이셔널 스윙에서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줄어든다. 그게 옥스윙의 트러블 샷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지금 굉장히 좀 헷갈리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레슨을 할 때는 이렇게 경사지가 이렇게 주어있죠.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이런 경사가 걸렸어요. 그러면 어깨가 이런 각으로 가죠. 이걸 가급적 평지화 시켜라. 또 반대로 다리가 이렇게 돼 있어도 평지화 시켜라. 평지화 시킨 상태에서 스윙의 크기는 50%에서 70%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몸 자체가 굉장히 다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몸을 자유스럽게 돌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평지화 평지화 몸을 어깨를 일단 평지화 시켜놓고 옥스윙 옥스윙 하면 내리막인 상황 그러니까 오른발이 높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타점이 몸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이렇게 왼발이 높은 상황에서는 타점이 오히려 발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가 지혜로운 공략법이 되는 거예요. 트러블 샷은 좌우간 공만 맞추면 될 수도 있는데 탈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가야 돼요. 그린 쪽으로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옥스윙에서는 똑바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볼 놓은 위치가 오른발 안쪽이잖아요. 약간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런데 왼발이 높은 상황에서 어깨를 평지화 시켰더니 공이 내 오른발 바깥쪽으로 왔어요. 또 오른발이 이렇게 내리막인 데서 이렇게 했더니 평지화 시킨 이후에 타점을 잡아봤더니 안쪽으로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뭐라고 했어요? 오른쪽에 놓이는 상황에서는 채가 뒤로 갔다 나오다가 맞다 보니까 우측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많겠죠. 평소보다 내가 똑바로 떨어뜨리겠다는 위치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채가 더 우측으로 나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발이 높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오른쪽으로 더 가서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땐 조금 더 왼쪽을 보시면 되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컨벤션을 스윙에 푹 빠져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반대로 제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타점을 찍어보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이병옥이가 놓여있는 상대에서 평지화를 시켰고 타점을 내스윙으로 잡아봤더니 내가 원래 있던 위치보다 몸 안쪽으로 들어오면 결국에는 왼쪽으로 감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감기니까 우측을 좀 더 보는 것이고 내가 평지화 작업을 시켜서 연속수윙을 했더니 공이 우측으로 놓였어요. 그러면 나가다가 맞으니까 우측으로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왼쪽을 더 오조준을 해서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내리막 그냥 발보다 내리막일 때 그리고 발보다 오르막일 때 이때는 사실은 그냥 옥스윙 똑같이 쳐도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딱 치면 되고 숙여있으면 딱 치면 되는데 하체의 움직임을 최소화시켜줘요. 역동적으로 갔다간 이건 뭐 큰일 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상은 이건 정말 인기 많아야 되는데 자 여기에 지금 공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산에 갔는데 깊은 러프에 걸렸어요. 뭐 깊은 러프라면 더 절망적이니까 일단 여기 경사지에 걸렸어요. 그러면 보통 분들이 이렇게 딱 잡아요. 잡아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뻑 해가지고 채가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큰일 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딱 내가 정말 편안한 거리가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스윙을 하는데 다 잡고 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좀 가까워. 내가 평소보단. 그래서 팔을 쫙 내가 편안한 자세를 폈더니 여기가 잡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스윙, 옥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샷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다 잡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칠 수 있겠지? 천만에 낭패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공이 있으면 막 뒷당치고 탑볼치고 그런 이유가 잡고 들어가서 그래요. 트러블 샷은 가급적 그 상황에 맞게끔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길게 잡았는데 스윙이 너무 불편해요. 계속 이상하게 맞죠? 그러면 짧게 잡고 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심리적 안정을 주는 길이의 그립을 잡고 샷 연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 질문도 많이 들어오지만 제가 어그로 레슨이라고 딱 뜨면 이거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가는 거니까 꼭 어그로라는 단어를 쓰면 좀 그렇긴 하지만 대놓고 썼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골반까지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파워까지 실었죠? 여러분들 샷 스킬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무조건 믿고 순서대로만 따라오십시오. 옥스윙은 바로 그런 것이고 이병호 골프 학교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11만명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병호 골프 학교 오케이 스윙 골프 아카데미의 옥선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